큰일 났네. 아, 여기네. TSB 스튜디오 대기쇼? 여긴 것 같은데? 아, 여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마크 씨랑 사진을 좀 찍으라고 해서. 아, 진짜요? 여기 없는데? 여기 없어요, 마크 형. 여기 없는데? 여기 없어요, 마크 형. 여기 없는데? 여기 없어요, 마크 형. 뭔 소리야, 난 알아. 아, 진짜요? 난 다 알아, 너희를. 아, 그럼 뭐 하면 돼요? 나는 셀크만 찍으면 돼요. 아, 셀크요? 그치. 나는 셀크만 찍으면 돼. 그러면 마크 형이랑 셀카 찍기 전에 이분이랑 저랑 이름이 뭔지 맞춰보십니다. 근데... 아, 이거 솔직히 바로 알 것 같은데? 아, 이거 솔직히 바로 알 것 같은데? 잠깐만, 나... 아, 나 알아. 아, 형이 아시지 않을까요? 우리 천러 어디 있어? 천렁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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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천렁나. 알지? 런진. 런진. 오! 아니야, 아니야, 알아, 알아. 진짜 재밌어요. 재민이. 알지, 알지. 알아. 일부러 이렇게 오래 끈 게 나 재밌었어. 아니, 왜냐면 내가 헷갈렸어. 미안해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머리를 바꿨지, 색을? 네, 맞아요. 그래, 그래서 그래. 머리를 바꿨어요. 제발. 맞지, 맞지? 아니, 몸 좋네. 자, 나랑 셀카 하나만 찍으면 돼. 오케이.